오늘은 바로 3장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93페이지 7장 영국 및 타지역 보수 보금지 형성에 끼친 기독교 형제단의 공원 이거는 여러 인물과 사건이 다양하게 있고 영미권에서 조금 변방지역이라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적어도 영국과 영연방지역 지금 여기서도 잠깐 얘기하지만 뉴질랜드 8장인데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이런 지역도 보수적 보금주의 또 근본주의 영향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도 상당히 건전하고 또 기독교 주류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영향이 많지는 않았던 것 그게 한 가지 굉장히 장점이고 좋은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확실히 기독교는 영어권이 주도를 해요 기독교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영어 적어도 영국이 전 세계를 한때 영국이 대형제국이라고 해서 기독교의 영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전 세계를 굉장히 영향을 끼쳤죠 그때 이제 기독교 즉 적어도 영국의 주류 종교인 기독교가 바로 그 상황과 맞물려서 전 세계에 많은 기독교의 영향력을 특히 영연방 국가에 영향을 끼쳤고 그다음에 19세기에 들어오고서부터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순간에는 이제는 어땝니다 미국이 미국이 선교의 주도권을 가져요 그러나 이제 미국도 역시 영어권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 이후 근세 초반부터는 기독교를 어떠한 세력이 기독교를 전 세계에 복음하는 데 영향을 미치냐면 영어권이에요 영어권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기부터 보면 알겠지만 초기에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 시작해서 소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이렇게 복음이 쑥 퍼지잖아요 적어도 종교개혁에서부터 종교개혁의 이후 한 100년까지는 어디가 기독교의 중심이냐면 유럽 본토예요 유럽 본토 그래서 이제 독일 그다음에 네덜란드 그다음에 프랑스 뭐 이런 그다음에 어쨌든 국여도 역시 마찬가지 국여도 뭐 스페인 뭐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제 동유럽 이쪽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점으로 100년까지는 유럽 본토가 어때요? 기독교의 주 무대였어요 그리고 유럽 본토 지역이 거의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전체 지역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이 유럽에서 이제 영향력을 많이 상실하니까 그걸 돌파구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이제 대항의 시대가 들어가면서 어때요? 바로 이제 남미 이런 그 뭐 그쪽 지역으로 이제 남미 지역에 이제 막 그 카톨릭 종교사들이 가서 근데 그거는 뭐 거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이렇게 혼합이 됐어요 카톨릭의 그 남미 그 전교 역사는 그러나 이제 보금주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일권에서 봤지만은 보금주의는 영국의 그 성공에 내서 어때요? 웨슬레라든가 외부로 외부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제 그 일부가 이제 미국에 가서 그 청교대의 영향력을 형사했지만 미국에서도 사실은 1세대 청교도 1세대만 거기에 해당되지 청교도 2세대, 3세대는 엄밀히 얘기해서 청교도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다 그냥 외적 형식 그런 어떤 전통만 관련이 있을 뿐이지 1세대 같이 정말 순수하게 모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정말 순수한 보금과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소망은 1세대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2세대로 넘어가면은 거의 세속주의적 청교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의 어떤 인디언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것이 1세대하고는 구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은 선교, 전도, 부흥, 보금지, 네트워크의 세계화 세계화라고 그러죠 자 이제 여기 창 나오죠 1730년대가 시작될 때부터 보금지운동은 지리, 언어, 정치, 경계를 뛰어넘었다 그렇죠 우리가 일권에서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18세기에 19세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20세기로 넘어가면 어때요 이런 현상이 더 굉장히 광범위하죠 뭐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 왜냐하면 20세기에 들어오면은 그 이전 세기는 주로 뭐요 영국과 대세양의 그 사이에 있는 유럽 영국과 그 다음에 미국, 북미 대륙 사실 그 상향이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20세기에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 나와있지만 보금지적 국제주의 성격이 어때요 모든 대륙을 망라한다 그랬으니까 자 이제 교회사 가운데서 20세기 교회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20세기 교회사를 잘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20세기 교회사를 제대로 못 배우면은 아무리 뭐 그 전 시대에 교회사를 잘 배웠다고 해도 20세기 교회사를 잘 이해 못한다면은 미리 얘기해서 교회, 기독교에 대한 정말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많은 면에서 놓친다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보금지의가 어때요 국제주의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금지의는 뭐야 전 지구적으로 전 지구적인 뭐 북미, 남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전 지구적으로 보금지의 운동이 확산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통신, 교통 가장 중요한 게 통신과 교통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뭐 어디든지 어디든지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신속하게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신속하게 어때요 이 선교사에게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는 정말 그 이전에 정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지리적 확장 가장 특징은 뭐 지리적 확장이 이루어졌다 지리적 확장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1900년까지의 그 지리를 한번 생각해요 머릿속으로만 그려보면 보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초대 예루살렘부터 1900년까지 딱 지리라고 하는 게 엄밀히 얘기하면 어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럽 거기에 딱 한정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900년까지의 기독교 지리 확장 영토는 어디냐면 유럽과 그마저도 소아시아나 예루살렘으로 되게 됐어요 나중에 뭐 한 3세기나 4세기 지나면 이제 소아시아나 유대 이쪽은 어때요 기독교가 싹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거의 정말 1800년 거의 한 1600, 1700년 동안 유럽 안에서만 기독교는 사실 어때요 지지구 복 갔어요 물론 이제 네스토리안이나 이런 극히 일부 세력들이 몽거나 이런 근데 그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조금 지나서 겨우 조그만 흔적을 남기고 다 사라졌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몽고에 만약에 정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만약에 거기서 복음이 확장됐다면 기독교 역사가 엄청나게 달라졌겠죠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확 들어있는데 확실히 하나님의 섭리는 적어도 20세기까지는 어때요 아시아 쪽에는 이 복음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카톨릭은 마테오리치 고 시점 전후로 해가지고 카톨릭이 한때 굉장히 중국에서 자칫하면은 크게 영향을 뻗칠 뻔하다가 참 감사하게도 중국의 황제들이 역대 왕들이 볼 때 이 카톨릭은 조금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 중국의 역사와 전통에 좀 해를 줄 것 같은 종교라는 걸 금방 간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톨릭도 좀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다가 이제 세력이 약화됐죠 그리고 이제 공산화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공산화되고 나서 이제 개신교도 그렇지만은 기독교, 천주교도 어때요 싹 다 추방되죠 자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이제 자 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중요한 하나의 특징을 하는데 첫 번째는 냉정과 기독교, 국제주의, 세수, 국면 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세계사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세계사하고 자 2차 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이 세계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니까 이제는 소련 우리가 지금 러시아의 그 전신 구소련이 어때요 공산주의 진영의 거의 우두머리 국가고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국가는 어때요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 전에는 어쨌든 그 2차 대전 이전까지는 어쨌든 그래도 확 전 세계로 막 이렇게 뻗치다가 냉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권에는 물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픈도 성교회 같은 데 그런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 냉전 시대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오픈도 성교회 같은 데가 많이 했어요 자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주의 진영은 들어가지만 공산주의 진영은 어때요 막히는 거예요 중국 주계장마 소련 어때요 철의 장마 막혀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지역 그 다음에 동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때요 갑자기 막 20세기 초반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주의권에 WCC 전신이 세워진 이유가 뭐겠어요 20세기 안에 전세계 복음을 전하자 주류의 오심을 준비하자 이게 성교 기치였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부에는요 그 당시 기독교가 무슨 성황을 가졌냐면 전세계 기독교를 20세기 안에 다 전하자는 목표를 세웠어요 WCC 전신이 기구가 그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무디를 중심으로 학생 자원운동도 그렇고 그 영향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성교사가 들어온 것이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쪽 중국 인도 이런 지역으로 어때요 성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번 세기 안에 복음을 진짜 땅끝까지 전해서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자 준비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2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만 깨져버린 거예요 왜 깨졌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냉전 시대가 된 거예요 콜드 에이지라고 가지고 정치적 기준에 의해서 공산국가와 민주국가가 사이에 딱 이렇게 양분이 될 뻔이에요 양분이 될 뻔이에요 인도 같은 경우는 물론 제3세계국가라고 해서 인도는 공산 진영도 민주주의 진영도 이렇게 좀 이렇게 어느 쪽도 이렇게 다 하는 있었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딱 이렇게 구분이 돼요 우리나라도 봐요 지금 뒤에 조금 가면 빌리그레암 요구 나오겠지만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진영이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보금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해방 이후로 어때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산정권의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썼잖아요 기독교뿐 아니지만 모든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냉전시대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축이 되었다 굉장히 위축된 그런 역사다 이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마치 한순간에 그냥 온 세계를 다 휩싸일 것 같았는데 그만 어때요 2차 대전 이후로 전 세계가 이렇게 딱 정치적인 이념에 의해서 선이 갈라지니까 기독교 보금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때요 이 공산주의 국가 지형의 딱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확장을 못해요 세계 선교에 어떤 엄청난 막대한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장애물이 그러나 그러한 장애물로 인해서 어떤 뭐 물론 이제 잠깐 좀 굉장히 좀 뭐 여러 가지로 보금이 보금 선교사에게 위축이 됐지만 그러나 당시에 이제 보금주의권에는 어쨌든 세계보금화를 향한 그 비전과 그 계획을 어때요 아주 굉장히 공고하게 어쨌든 꾸준하게 꾸준하게 어쨌든 밀고나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뭐 뒤에 이제 나오지만 빌리그람 2장에 들어가면 미국 전도의 세계화라고 하거든요 빌리그람에 이제 국제사역이 나와요 이거 이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 결국은 20세기의 중반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세계보금화와 선교의 주도국가로 자리를 확 잡습니다 어때요 냉전 시기 곧대 정확하게 곧대 왜냐하면 미국이 그 당시에 어때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주도권을 갖고 있잖아요 민주 진영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때 사실은 기독교 보금화하는 이 세계 선교에 어때요 주역의 자리를 딱 찾았어요 그 전까지는 어딥니까 영국이었어요 그러나 영국은 이제 영양을 완전히 세퇴해서 이제는 미국이 기독교 내 보금주의권에서도 미국이 굉장히 뭐예요 전세계의 어떤 주도권을 선교 주도권을 확 갖고 있는데 그 주도자가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신보금주의 그룹 대표적은 누구입니까 빌리 그리암이란 말이에요 자 그건 뭐 조금 있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보금주의 활동과 역사가 그만 냉전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세계의 거의 많은 지역을 확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공산주의 진영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무신론주의예요 소련도 그렇고 동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산주의 진영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진영은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종교에 대한 자유를 다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종교에 대한 자유 그리고 종교에 대한 자유를 허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유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적 관점에 의해서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세계관적 관점에서 좀 살펴봐야 돼요 뭡니까 냉전 시대가 되면 결국 공산주의 진영은 뭐예요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 진영은 어때요 유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종교에 대해서도 어때요 어쩔 수 없이 구분을 해야 돼요 왜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은 정치적인 그 계산 속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정치 이념이 부정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진영은 반대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무슨 무기로 사용합니다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주주의 진영은 기독교가 확장하는데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뒤에서 많이 지원을 해 정치적 지원도 하고 여러 하여튼 보이지 않게 많이 지원을 해서 어때요 보금이 공산주의 국가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하여튼 뭐 그런 배우 그런 후원 세력을 사실은 해줘요 왜냐 어쨌든 보금이 들어가면은 뭐예요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타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러시아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모테똥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특히 기독교를 굉장히 어때요 아주 강력하게 강력하게 차단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레닌 특히 스탈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레닌이나 스탈린은 러시아 정교의 지도자를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굉장히 왜? 기독교 지도자들이 살아있으면 어때요? 민중들에게 기독교의 영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의 사제들도 무딘장 죽었고 모테똥도 성교사들 다 추방하고 거의 모든 종교에 대해서 싹 차단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도 위협을 받았습니까? 종교적인 면에서도 위협을 받았지만 어떤 면에서요? 정치적으로도 어때요? 위협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는 어떤 이유로든지 어때요? 공산주의하고는 어때요?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요즘 우리 한국의 요즘이 아니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자파놈들 아주 이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종교를 가지지 않는 좌파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 누군지 알아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좌파들이 더 나쁘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더 위험한 놈들이야 더 위험한 놈들 왜? 이들은 종교의 영향력으로 어때요? 좌파 공산주의를 심어놓는데 그럼 뿌락지에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간첩들이 솔직한 얘기로 아예 종교를 가지지 않는 간첩보다는 종교를 어쨌든 외형적으로 뭔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척 하면서 공산주의나 좌파 활동한 애들이 더 위험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내에서 보면 뉴스엔 찌라시 같은 아주 걔네들 보면 아주 걔들 딱 기사 봐요 완전히 좌파 좌파의 어떤 딴따라 구실밖에 안 하는 애들 하부조직 기독교 하부조직 걔들 보면 그 기사 내용 따봐요 정통 기독교하고는 삐딱한 선을 땄다고 절대 그 보금제 근데 그냥 많은 미친놈들이 젊은 애들이 목사놈들도 똑같아 거기 좋다고 그냥 열광하고 보면 난 아주 그거 굉장히 아주 우려가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냉전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냉전시대는 이렇게 서방국가와 주로 이제 서방국가는 민주주의 진영에 그 다음에 동유럽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공산주의 진영에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 동유럽과 북유럽이 어때요 서로 대치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동유럽은 어때요 철저하게 교회 기독교를 아주 완전히 아주 철저하게 억압을 하고 그 다음에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이쪽은 어때요 기독교를 강력하게 강력하게 뒷받침해서 이 공산주의 진영이 종교의 자유 종교가 들어가서 저들의 사상과 이념을 어때요 공격하고 연양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요소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는 또 뭡니까 기독교 많은 보금주의는 당시에 이제 전쟁 이후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전쟁 이후에 어때요 이 보금주의 그룹들은 많은 뭐라 그럴까 이런 전쟁 이후에 많은 전쟁의 피해를 입고 많은 어떤 복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기독교가 보금 그 자체만을 들고 나가는 것 나가는 것 전략보다는 뭐예요 많은 의료 교육 봉사 이런 이런 다양한 선교의 다양 다양화를 무기로 해가지고 이 보금을 곳곳에 전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금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때요 전 좀 다양화시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변했거든요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세상이 여러 형태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보금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보금을 무기로 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 많으니까 선교단체들이 재정이 풍부하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개발해주고 원조해주고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물량주의로도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보금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형태로도 많이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냉전시대는 기독교 보금주의가 물론 이제 공산주의 진영에는 굉장히 장애물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서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적어도 자유주의 진영 쪽에는 기독교가 활발하게 보금 전파 선교사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 미국 전도의 세계와 빌리그람은 좀 여러분 분석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빌리그람을 얘기할 때 뭐 이 나쁜 놈 배교자 죽일 놈 뭐 그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그런 문제가 아니요 왜냐하면 빌리그람은 여러분 빌리그람의 전기가 여러 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빌리그람의 전기가 기독교 출판소에서 나오는 전기들은 아니 지금 내가 알기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빌리그람의 공식적 전기 외에 다른 전기들은 별로 뭐 볼 것도 없고 예전에 김영상에서 나온 빌리그람 전기집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거의 이제 공식적 빌리그람의 전기 그때까지 나온 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빌리그람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책에도 이제 조금씩 나오지만 빌리그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빌리그람은 어때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순수한 보금 전도자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빌리그람은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 기독교 서방 진영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진영에 기독교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어때요 기독교 정치인이에요 사실은 기독교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리그람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과 전부 다 어떻습니까 친밀한 교제를 했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지금이야 이제 지금이야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는 뭐 그런 공식적 활동은 못하지만 적어도 90년대 부시 적어도 부시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 그때까지는 적어도 빌리그람이 어때요 대통령의 영적 지도 조언자 조언자 빌클리턴 때는 빌리그람이 나이가 많이 들고 그때는 거의 은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통령하고는 그렇게 하지만 적어도 빌리그람이 거의 한 50년 50년 넘게 그가 사회가는 동안 미국의 거의 모든 대통령들과 어때요 가까이 아주 둘이 마주서 골프를 치고 어떤 정치적인 조언을 해주고 영적 조언을 해주고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리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한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때요 막강한 정치적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빌리그람은 나중에 소련에서도 모스크바에서도 보금 전도집회도 하고 또 뭐 남아공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빌리그람은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빌리그람이 가장 어때요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왜 일단 빌리그람은 목사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순수한 정치적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리그람은 어때요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국가에 가서 보금을 전하면서 그러면서도 뭡니까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데 어때요 빌리그람은 도구가 됐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특산으로 또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빌리그람은 초기에는 전도자였지만 나중에 점점점 가물수록 그 사람은 기독교 종교적 정치인이 된거지 그 두 종교인이면서 정치를 같이 겸한 사람 겸한 사람 그러니까 빌리그람은 점점점점점점 그 자신의 사역이나 그의 영향력이 뭐예요 일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거에 아니라 많은 그리고 외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빌리그람이 외국에 가면 항상 국가 원수급들을 항상 만나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원수급들을 만나서 여러가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외국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들과 어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인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거예요 빌리그람과 어때요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정치적으로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빌리그람 같은 사람은 진짜 20세기에 혹시 흔히 여기서 개신교의 교황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모든 교파를 총을 망라하고 빌리그람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사실 빌리그람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요 물론 이제 순수하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빌리그람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배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어때요 다니엘은 그 한 제국의 총리지만 자기의 신앙을 순전하게 지켰지만 빌리그람은 그렇게 못했어요 빌리그람은 결국은 카톨릭과도 손잡고 자유주의 진영과도 손잡고 보금주의 진영과도 손잡고 빌리그람은 명목은 좋지 자기가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모든 어떤 세력과 단체와 어때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어떤 파벌이나 어떤 교파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보금사회를 하느냐 이런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빌리그람은 사실은 뭐예요 순전한 그런 사람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빌리그람의 실제적 뭐라 그럴까 과연 빌리그람이 정말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만이 빌리그람이 대규모 전도집회를 했지만 실제로 그 뭐 보금화 유리 이거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 책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에서 1974년에 엑스폴로 대회를 했죠 그때 청중이 몇 명이 모였냐면 빌리그람의 모든 전도집회에서 가장 많은 112만 명이 여의도 광장 옛날에 여의도 광장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허우 볼판이었지 그때는 거기에 112만이 모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집회 기간에 7만 2,365명이 결신을 했다고 해요 결신 그리고 거기 나와요 119페이지 나와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단의 핵심자는 총 참석자의 2.25%밖에 안 돼요 빌리그람 때문에 가장 덕분 사람은 저 사악한 배교자 김씨지 김씨 있잖아요 빌리김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 그리고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솔직한 얘기로 빌리그람의 그 사악을 벤치마킹한 사람 정치와 아주 교묘하게 그런 아주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 참 말하기는 그렇지만 전혀 이 사람도 그러니까 미국 밥존수에서 저기 완전히 저 미친놈이라고 그냥 나중에 통역한 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퇴출당했잖아 어떻게 빌리그람 같은 배도자의 통역을 하냐고 그 출신 학교에서 완전히 저기 저기 퇴출되버렸어요 그럴만도 해 사실 자 그리고 1954년 유명한 헤링게이 대위 그 다음에 50월 글라스고 대위 이 대위에도 등록한 청중에 결신자가 2.1%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뉴욕 메디스케어 가든은 2.75% 쉽게 얘기하면 만 명이 모여서 빌리그람 전도집회에 나와도 실제 결신률은 뭐예요 실제 결신률은 10%도 안 돼 10%는 고소하고 3% 되는 게 없잖아요 3% 되는 것도 3%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빌리그레암은 쇼맨십이야 쇼 쇼한 사람 물론 빌리그레암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 그런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실에 그러나 효과는 별로 없었어요 만약에 난 이런 생각을 만약에 휘필드나 메슬레나 스포천이 만약에 정말 설교를 했다면 나는 빌리그레암은 감히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쪼물의 얘기 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빌리그레암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든 별로 그렇게 나는 별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빈죽정이 사역이라고 생각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리고 항상 자기 사역을 위해서 어때요 이 빌리그레암은 자기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수를 많이 써요 굉장히 어때요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사역을 하기보다는 막강한 영향력을 배경으로 해서 자기의 사역을 넓히는 일을 많이 해요 과정으로 그러니까 빌리그레암의 그 사역은 사실은 전혀 이게 보면 감동을 받을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어느 지역에 가면 이미 벌써 전도팀에 가서 이미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빌리그레암이 어디 가서 지폐한다고 하면 미국 대통령이 대사관에 전화 걸어갖고 상대방 거기에 가는 국가원수에게 이번에 빌리그레암이 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주는데 누가 못하겠어 그런 식으로 누가 전도 못하겠냐 그러니까 빌리그레암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과장 과대평가 된 사람 과대평가 된 사람 결코 나는 빌리그레암이 히필드나 웨슬레나 스포천같이 진짜 어떤 무디같이 무디도 마찬가지 그런 순수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회를 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이 사람은 순전히 정치적이에요 기회주의자 그 어떤 아주 교활한 처세술 그 다음에 자기 사회에 영향력이 될 만한 세력은 누구하고도 다 손을 잡아요 교황하고도 손을 잡잖아요 교황하고도 그러니까 빌리그레암 전도집회할 때 절대 카톨릭이 반대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 카톨릭이 반대 안 해요 다 협조해줘 교황청에서 그렇게 하라 그래 왜 빌리그레암에서 결신자가 나오면 천주교회 가라고 하거든 성당에 가라 성당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유주의 교회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누가 반대하겠냐 반대 안 하죠 다 반대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빌리그레암의 활동에 대해서 이 책은 객관적으로 빌리그레암의 활동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빌리그레암의 사액은 절대 호의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이제야 빌리그레암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죽을 날만 지옥에 갈 날만 남아있지만 빌리그레암은 빌리그레암은 우리 보금지권에서는 빌리그레암의 사액을 여전히 대단하다고 보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봐요 나는 절대로 빌리그레암의 사액은 그건 그냥 배도자의 사액이지 절대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그 앞선 18세기나 19세기의 전도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금지권 다다수의 사람들은 빌리그레암이 대단한 줄 알지 지금도 빌리그레암에 대해서 전혀 생각은 못하는 한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만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여전히 빌리그레암이 대단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뭐 정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이 세계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2차 대전 이후에 그 시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성향 그 시대 사람들의 갈급하는 게 뭐였습니까 자 보세요 20세기 초반부터 2차 대전까지 이 세계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요 전쟁이 세 개 대전이 두 번이나 있었죠 각 지역의 식민지들이 많았죠 곳곳에 정말 인구가 늘어나면서 식량 뭐 굉장히 막 이 세상이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막 이 가치관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시기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또 이렇게 냉전 시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위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어떤 어떻게 종교적으로는 좋은 토양이 됐어요 뭔가 사람들이 안정을 바란단 말이에요 안정을 뭔가 자기가 보호받고 안정이 되는 마음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은 기독교만 확장된 것이 아니라 이슬람 불교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어때요 이 종교가 굉장히 호황을 누립니다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도 엄청나게 호황을 왜 사람들이 모든 주변을 돌아보면 이게 도대체 안정이 될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종교로 가는 거예요 종교에 뭔가 의안을 쳤고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 보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봐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그 시대에 불교도 굉장히 부응했다고 불교도 불교도 사실은 20세기 중반까지 우리나라에서 거의 진짜 거의 정말 불교가 고사 상태에 빠졌다가 6.25 전쟁 이후에 60년대 이후에 불교가 막 중흥을 해 불교가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유튜브에서 보라고 하는 거 꼭 봐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은 가난하죠 먹을 게 없지 어렵지 어떻게 당연히 당연히 종교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인간이 제일 첫 번째 찾는 게 뭐예요 종교의 종교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그 사회 현상을 보면 종교가 엄청나게 막 폭발적으로 막 성장을 했거든요 기독교도 그때 최고의 성장이었고 불교도 마찬가지였고 그 외 여타 종교들도 굉장히 막 이단들도 많았고 지금도 많지만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심정이지 심령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어떤 종교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위안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자기가 뭔가 안정감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가장 많이 부흥했죠 가장 기독교가 많이 성장했어요 사실 그래서 정말 한때는 진짜 우리나라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아니냐 막 걱정할 정도로 막 그냥 진짜 그런 생각했대요 그때는 뭐 80년도 중반 이때는 진짜 온 나라가 그냥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때는 천주교는 200만도 안 됐어요 그때 200만도 천주교는 감히 감히 개신교를 쳐다볼 수도 없었다고 감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거 완전히 완전히 지금 역전이 되어버렸으니까 정말 큰 문제라고 이건 정말 보통 큰 문제 자 우리가 이렇게 60년대 70년대에는 서구 국가가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참 기대를 갖고 사람들이 참 그런 가운데서 보금주의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돼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보금주의가 될 정도 라는 선포를 할 정도로 그런 막강한 영향이 끼치죠 그래서 우리는 빌리그리안 같은 사람이 사실은 그 시대의 종교적인 아이콘이 그리고 빌리그리안의 아류들이 많죠 미국의 TV, 텔레비전, 전도자들 근데 그 사람들은 빌리그리안 같은 영향력을 전혀 갖지는 못해요 게다가 추모는 일어나고 크 그냥 우리가 빌리그리안에게서 한 가지 본받을 점이 있어 빌리그리안은 그 사액을 하는 동안에 스캔들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걸 여러분 유심해야 돼요 빌리그리안이 만약에 지미, 스우게트나 이런 떨거지 같은 놈들이 TV조 그놈들처럼 만약에 사기를 치거나 성적 스캔들이로 났으면 빌리그리암도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빌리그리안은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도덕 그게 없었다고 그런 추모니 적어도 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적인 영향을 가지면서도 그런 일에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이 앞에도 좀 나오지만 빌리그리안의 아류 떨거지 같은 놈들이 있죠 짐 베이커 짐 베이커나 펫 오랄 로버츠 짐이 특히 짐이 스웨그 같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냥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간에 다 나가 떨어졌다고 근데 빌리그리안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빌리그리안이 정말 그런 면에서는 자기 처신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받아야 돼 이런 거는 참 본받아야 돼 이런 거는 참 우리가 비록 그 뭐 참된 종은 아니지만 굉장히 본받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사역을 50년 넘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뭡니까 물론 빌리그리암도 사실은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참 탁월해요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하고 메시지도 참 좋아해 진짜 보금전도 설교지 보면 뭐 진짜 탁월해 정말 잘 쳐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절대성 정말 그건 참 좋은데 그러나 이제 이런 정치적인 면에서 좀 굉장히 기교적이고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하고는 좀 너무 달라요 물론 이제 세상이 변하긴 했죠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더 다양한 이념화되고 더 다양한 전시적 성향에 여러 세력도 있으니까 빌리그리암도 아마 나름대로 고심은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로이드 존스하고도 관계되는 거지만 자유주의자를 포용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아마 무진장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마 빌리그리암도 이 자유주의자들이 분명히 정통 보금주의자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유주의 세력을 껴안지 않고서는 자기의 전도사역이 어때요 이게 뻗어나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하는 가운데 결론이 손잡자 그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그러지 말라고 권구를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빌리그리암도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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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자기가 세계적인 전도그룹을 가지고 전도사회가 하는 데 있어서 온갖 이해관계가 다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도 그것들을 결정하는 그 과정을 결국은 보면 빌리그리암이 결국은 어때요 순전히 하나님의 진리 편에서는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리그리암은 또 하나 공적 좋은 거 하나의 뭐냐면 항상 보금전도 집회할 때 공산주의를 비판을 많이 했어요 서방국가에서 제3세국가에 가서 공산주의는 마귀다 공산주의를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그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공산주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났거든요 60년대 월남 전통해서 우리나라도 거의 이러다가 월남이 공산화되면 우리 아시아 전체가 다 이게 도미노이란 해가지고 전부 다 빨간색이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우리나라 일본 그 당시 아시아 대만 우리 한국 일본 요거밖에 안 남았거든 자칫하면 필리핀 이쪽 라오스 캄보디아 월남 이쪽은 전부 다 빨간색 소련이 아주 그냥 완전히 다 집어삼킬 것 같은 미국이 굉장히 위기가 물러있겠다 우리나라도 왜 월남전을 파병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월남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자막이 끝장나거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결국 월남이 공산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 지역이 어때요 이 공산주의 세력이 엄청났다며 엄청났다고 무섭게 이러다가 일본 우리나라 일본까지 다 공산화되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은 아시아 쪽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어때요 이 빌리그레함을 정치적인 도구로 쓰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메시지를 강하게 강하게 아주 그냥 그래서 사람들로 하니까 공산주의 환상을 갖지 않도록 그러니까 빌리그레함이 여기에 굉장히 아주 이걸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리그레함에 그 잘한 면이 있어요 다 죽일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한 게 있다고 뭔가 그걸 빨리 그거를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걸 알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면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요거는 잠깐 쉬고 3장을 좀 하고 자 이제 3장 그러니까 3장에는 세계보금주의 정체성을 찾아서 세계보금주의협의회 이 보금주의협의회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WCC가 1948년에 세워지고 WEF가 1951년에 세워지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세계보금주의협의회는 WEF예요 그리고 WCC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900년대 초반에 이미 WCC 전신기구가 세워지죠 우리가 WCC야 너무 잘 아니까 굳이 다룰 필요는 없는데 WEF의 정체성이 좀 문제 왜냐하면 이 WEF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는 분명히 이제 보금주의 말 그대로 이제 전세계에 있는 보금주의 기구의 하나의 연합 WCC와 대립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WCC는 1948년도쯤에 와서는 에큐메니칼 선교신학 자유주의 선교신학이 굉장히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보금주의권의 사람들이 WCC를 좀 거부했어요 WCC를 좀 위험시했고 이 WCC하고는 함께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WEF라고 하는 그 당시에 보수적 보금주의자들이 전세계적인 기구를 만든 게 이제 WEF입니다 그래서 WCC와 WEF는 적어도 초기에는 서로 분명히 어떤 정체성이 분명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WEF도 엉망진창이죠 WEF도 뭐 큐메니칼 주의자들이 거기에 뭐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WCC하고 뭐 사실 별로 구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게 뭐예요 NA 그룹이죠 이 NA 그룹은 주류 이 구성 멤버는 주로 미국 보금주의자들이 주류예요 NA는 물론 이제 활동은 활동은 주로 이제 영국과 미국 그 다음에 유럽의 일부 보금주의자들이 많이 포함되게 있지만 주류는 미국의 보금주의자들이 주로 이제 해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제 보금주의 정체성이라고 큰 제목을 붙인 거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적어도 이제 1900년대 중반에 1900 아니 그러니까 1900년대 중반에 들어가면 그 보금주의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상당히 좀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이제 좀 더 보금주의적인 정체성 명료성을 좀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1951년 8월 5일에 11일에 네덜란드의 부시조덴에서 21개 국가 91명이 세계 보금주의 협의를 설립을 하죠 설립해요 그래서 123페이지 거의 나와있죠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설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들 중에 여기 특별히 이제 존스터트 존스터트 그 다음에 오스월드 스미스 박사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보금주의권에서 아주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저겁니다 결국은 앞으로 전세계 선교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보금주의권 선교를 주도적으로 우리가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하나까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독교 주류 자유주의자들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전까지 이제 선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자유주의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다 물러섭니다 그걸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기냐면 이 보금주의 그룹에 넘겨버려요 보금주의 그룹에 넘기고 기독교 주류는 이제 어떤 활동을 하냐면 기구 활동과 정치적인 활동을 주로 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20세기 중반에 와가지고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다 이탈해요 다 이탈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를 누가 다 주도합니까 보금주의자들이 다 이제 선교지를 다 이제는 차지해서 적어도 이 보금주의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교와 이런 국제보금주의협회 활동을 많이 해요 이게 이제 보금주의 WF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기구를 통해서 기구를 통해서 그런데 세계적인 더 큰 영향력은 사실은 WCC가 더 영향력이 있어요 WCC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좀 더 있고 WF는 좀 더 기독교 자체의 사역에 더 많이 몰두해요 그러나 WCC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WCC는 꼭 기독교라고 하는 활동을 꼭 선교지에서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치 경제 군사 이런 문화 이런 지역에 WCC도 많이 관열해요 WF는 좀 협소하게 뭡니까 협소하게 순수하게 거의 선교 보금을 전하는 일에 거의 많이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보금주의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심적 기구가 되는 기구가 WF고 많은 기구 직원은 미국 출신들이 많고 북미 중심 북미 중심 그 다음에 그 기관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북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들이 나중에 74년에 스위스 로잔 보금주의 대회를 또 주도적으로 하죠 어쨌든 WCC보다는 적어도 그래도 이때까지는 건전해 70년대까지는 그러나 그 이후에는 WEF도 거의 내가 볼 때는 WCC와 거의 같이 손을 잡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네 번째로 포괄적 보금주의 중심적 보금주의 포괄적이고 부응 중심적 자 이제 아시아 쪽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아시아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의외로 인도가 아시아 선교기구의 굉장히 핵심적 지역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구에서 가장 뛰어난 선교사들이 어디로 갔냐면 아시아로 인도로 거의 다 갔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인도 지역이 상당히 뭡니까 선교사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인도에요 왜냐하면 우선 인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크잖아요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중국 다음으로 많잖아요 그 다음에 힌두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이런 이교 지역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구의 선교사들이 1차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인도 그게 안 되면 우리 한국으로 오던가 대만이라든가 일본 2차 대전 이전까지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가장 선교사들이 가고 싶어 하는 데 가장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대체로 보면 좀 떨어져요 선교사들의 질이 좀 떨어지는 면이 좀 있어 왜냐하면 거의 선교사들 중에 좀 무게감 있고 뭔가 좀 선교 정책을 주 영향력이 되는 그런 거물들이 우리 한국은 없었어요 초기부터 거의 다 중국 일본 인도 전부 이 지역으로 다 갔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선교 열면은 가장 어때요 많이 맺혔어요 가장 많이 맺혔어요 가장 많이 인도도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교 역사가 내가 알기에는 200년 250년이 넘어요 250년 그렇지만 지금도 인도는 기독교가 거의 거의 없어요 잘하질 않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이제 공산 운동 때문에 이렇게 막혔죠 중국도 사실은 만약에 중국이 공산화가 안 됐으면 내 생각에는 중국의 굉장히 기독교가 많이 퍼졌을 거예요 공산화가 안 됐다면 내 생각에는 중국의 기독교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컸다고 하는 게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공산정권이 들어온 이후로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고 말 그대로 이제 기독교가 아무 어떤 외부의 세력과 다 끊어진 상태에서 기독교가 자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중국의 기독교는 말로는 1억 1억이 된다 그렇게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기독교 자체의 질이 엄청나게 낮죠 왜냐하면 일단 원인이 뭐겠어요 중국 자체 신학교 신학대학이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삼자교회 삼자교회는 말 그대로 중국 정부의 어영교회예요 물론 요즘은 삼자교회가 조금 정부에서 통제를 풀어줘서 외부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러나 그 전까지는 삼자교회는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의 어영교회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딱 제안한 그 안에서만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에 있는 교회 우리 기독교가 자리를 잡으려면 정식 예를 들면 하여튼 세계적인 신학교나 신학대학원들이 중국 현지에서 신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중국 정부 공산당 정부가 허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경대학이나 일부 이렇게 뭐라 할까요 거의 공식적 기관이 아닌 비공식적인 그런 형태로 신학을 가르치긴 하지만 그건 아주 미미해요 아주 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적어도 2차 대전 전후로 아시아 쪽은 사실 선교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은 맞아요 그러다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부터 일단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역이 어때요 선교 지역에서 완전히 발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사들이 홍콩 대만 인도 일본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실 해방 이후에는 선교사들이 거의 다 이제는 그렇게 그 이전까지 있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 않아요 다 본국으로 철수하고 극히 일부만 선교사들이 남아서 교단에 속하거나 신학교에 속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는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전에 전에 있지 그러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니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워낙 선교 역사가 아마 300년 가까이 될 거예요 내가 알게 내가 알게 인도부터 시작하면 30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인도는 기독교의 어떤 영향 세력은 약한데 그러나 기구적으로는 상당히 어때요 역사가 워낙 깊으니까 인도에는 기독교 선교 기구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기 보면 인도 기독교 협의회라고 하지만 바로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인도 지역에 파견된 파송된 많은 여러 다양한 교파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인도 인도 현지 목회자나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만들어진 데가 인도 기독교 협의예요 그러나 성향은 에큐메니칼이에요 성향은 역시 에큐메니칼 성향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영국의 지배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어떤 미국식 미국식 보금지 기독교보다는 영국식 성공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그 다음 그러니까 미국 쪽보다는 유럽에 있는 기독교로의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에큐메니칼 성향이 당연히 강하죠 그래서 1968년인가 인도 뉴델리 WCC 대회가 벌써 60년도에 열렸다고 그만큼 인도는 어때요 에큐메니칼 성향의 그 기독교가 아주 활발해요 활발해요 굉장히 활발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썩 그렇게 영적으로 좋다라고 하기는 그래요 어쨌든 그러나 인도는 다양한 보금지권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많이 많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국제적인 OEM 선교회도 그렇고 각종 국제 보금지 문서 선교회 이런 여러 빌리그리암도 역시 이런 지역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쪽 지역에 선교를 부지런히 전도사액을 많이 투입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이런 제3세기에서의 보금지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그렇게 굉장히 막 엄청난 부응이라든가 어떤 이런 체계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 여전히 여전히 좀 뭐라 그럴까 뭔가 좀 확고한 이런 어떤 큰 부응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3세기의 많은 지역의 목회자 양성 목회자 양성 그래서 현지 현지인을 이제는 사역자로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또 이제 보금지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여겼습니다 현지인 그러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서구 선교사들의 지배를 받겠냐 언제까지 서구 선교사들이 이런 사역을 주도하겠냐 이제는 현지인 인도 인도라면 인도인들 뭐 다음에 시리랑카 뭐 이런 현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전개해 그래서 거기에다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인들이 신학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의 정말 기독교를 이제는 참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합니다 133페이지 보니까 인도 인도 보금지 선교회에 보니까 활동하는 선교사가 약 580명이라고 그랬죠 인도와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수가 약 580명 인도 보금지 선교회에 속한 선교사 수가 580명 정도 그러니까 인도인이 세운 최대 선교 단체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580명은 굉장히 많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가면 1954년 두 유명한 부흥의 사도들 노먼그럽 노먼그럽 책인 노먼그럽의 책 중에 제안받자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전형적인 알미니안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참 통찰력 있는 아주 좋은 글이긴 해요 그러나 알미니안 관점이라는 걸 자꾸 구분만 하면 되는데 그걸 구분 못하면 그 책을 안 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제안받지 않는 하나님의 그 책은 노먼그럽 그 다음에 에드원 오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50년대 60년대 인도 지역의 보금 이런 데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 다음에 5장 5장으로 넘어가는 갈보리길 동아프리카 아프리카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참 이 아프리카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아프리카가 이렇게 남아공 지역은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의 영향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동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어때요 그 식민지를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프랑스권에는 어때요 카톨릭이 들어가 있고 영국 식민지 쪽은 어때요 영국 성공에 개신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프리카는 사실 아프리카도 선교 역사는 오래됐어요 아프리카도 선교 역사는 오래됐지만 그러나 이 아프리카 지역은 여전히 지금도 뭐예요 여전히 지금도 뭐라 그럴까 이 보금의 영향력은 사실 미미예요 미미예요 이제 뭐 남아공학에 남아공학에 이제 한때 백인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이제 그 지역의 개혁주의라든가 이런 개신교의 어떤 영향력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것도 그렇게 거기가 뭐 기독교가 막 그렇게 확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어때요 미개척 선교지나 마찬가지 사실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지도를 놓고 보면 지금 이 세계지도를 딱 놓고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유럽은 이미 세퇴했고 유럽은 벌써 오래전에 세퇴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여전히 그래도 보금지 세력이 그래도 좀 있고 남미 쪽도 남미 쪽도 여전히 카톨릭이 우세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을 보면 아시아 지역도 그냥 고만고만해 우리나라도 세퇴하고 있잖아 일본은 아예 처음부터 아예 세퇴할 거기는 내가 볼 땐 거기는 앞으로 천년 만 년이 가도 거기는 기독교가 왕성할 지역은 아니고 인도는 여전히 항상 어떤 기구적인 기독교만 아프리카 지역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전세계 저렇게 가만히 보면 기독교 선교 상황이 사실 좋아 보이질 않아요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적어도 보금선교에 대해서는 갈 길이 멀어요 특히 중국 중국은 물론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나도 중국에 두 번 갔다 와봤지만 어쨌든 선교사가 들어가서 적어도 순수하게 선교 활동만 한다면 중국은 영향받을 일은 없어 물론 때때로 중국 정부가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에게 중간중간 긴장을 주기 위해서 괜히 함부로 활동 못하게 추방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 전세계 보금지 이권이 가장 힘써야 될 지역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지금 인구가 10억이 넘죠 그러면 중국은 아직도요 도시를 금방으로 한 도시 외곽 지역은 아직도 보금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보금을 전하면 들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계에 있는 기독교 우리 보금주의가 지금 나는 이제 우리 개혁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곳에 정말 진짜 앞으로 소망을 걸고 신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지 중국을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이 지금 보금을 전해봐야 뺀질 뺀질하게 이제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아예 뭐 눈과 귀를 탁 막은 이런 데가 아직은 아니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뭔가 영적인 갈급함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려주면 배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 성교 상황을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도 뭐 그렇게 그냥 뭐 좀 성교사들이 많이 거기 가서 막 여기 지금 뭐 해순 같은 사람 뭐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많은 뛰어난 성교사들이 많이 갔지만 열매는 많이 맺지 못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곧 세계 보금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사실 안 그래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도 북쪽에는 걸 많은 사람들이 돼요 보금은 못 듣고 있잖아요 북쪽에도 그러니까 지금 보금지 운동이라고 하는 게 20세기 이후에 굉장히 어때요 엄청나게 좀 보금지 운동이 좀 위축된 그러면서도 아직도 미개척 분야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절대 우리가 지금 우리 성교단체 헛소리에 속으면 안 돼 성교단체 놈들은 항상 과장 가장 뻥이 심한데가 이 성교단체예요 걔네들 말하는 건 한 100분의 1로 축소로 들어야 돼 하여튼 성교단체나 성교사도 치고 뻥 안 치는 놈이 없어요 하여튼 진실한 성교단체는 이게 별로 없다고 왜냐하면 많은 후원을 끌어들여야 되고 많은 참여를 바라려면 하여튼 과장된 성교 보고도 해야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성교 상황 굉장히 지금 어때요 엄청나게 사실 위축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보금지 세계를 접근해 보면 될 것입니다 자